저놈 수가 왜 풀어주는 거야? 달건씨 그게. 석방이래. 달건씨 다시 감방으로 돌려보내고. 뭔 소리야. 달건씨. 뭔지야. 이 새끼한테 통역해. 나 무술말 합의 18단이야. 너 이제서는 죽이는 거 1초도 안 걸려. 그러니까 빨리 말해. 테러범하고 한팔하고 빨리 말해. 그만해 차 달건씨. 평생 여기 감옥에 썩고 싶어? 그래야 달건씨. 이건, 이건 아니에요. 3살 동안 안 풀어주면 발포한대. 1. 말 안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. 2. 이 사람들 진짜로 총 쏴. 빨리 말해. 3. 1. 1. 1. 1. 2. 2. 2. 2. 1. 2. 2. 2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